문화와 예수를 사랑하신 평택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제인하미수 한방입니다. 피난살이 저량스레 통정하는 판잣집에 고흥의 아가씨가 배처로 묻는구나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우는 고흥산천 언제 가려나 우리 남윤수 선생님이 살았다면 금년에 106살입니다. 남윤수 선생님은 이름이 남윤수가 아니고 고흥산길이 될 때까지 고흥시장 거리에 고기 장사하더라도 살아보세요. 고흥 땅도 정이 들면 내가 살던 정든산천 고흥의 아가씨가 내 손목을 잡는구나 그래도 눈물만이 흘러졌는 고흥산천 언제 가려나 사슴 대교 망간 위에 조각다리 뜨던 안타까운 고향 얘기 들려주세요. 유자꽃이 피든 날 밤 내 손목을 끌어잡던 고흥의 아가씨의 그 순정이 그립다 그래도 내 고향은 때에 맺힌 공산천 언제 가려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젊어도 내 청춘 젊어도 내 청춘 청춘이란 불길이냐 꽃같은 청춘일세 청사는 낮절로 유수는 내 절로 사랑하지 말고 놀아나 보자 오늘이 다 가도록 오늘 밤도 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 노래를 부르자 젊어도 내 청춘 젊어도 내 청춘 늘 가도 내 청춘 청춘이란 한 배드냐 넋둘이 청춘일세 청사는 낮절로 유수는 내 절로 젊은 꿈을 안고 놀아나 보자 오늘이 다 가도록 아아아아 오늘 밤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 오 who 요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